아미와 함께라면 제가 그 목표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. U.T.A! 우리의 팬들이 우리의 음악이 정말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. 우리의 팬들이 다 각자의 우울함과 보독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. 저는 제가 음악을 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. 저도 제가 세상이 무섭고 내가 너무 슬프고 외롭고 너무 덥고 본인이 무리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온 것 같더라고요. 정신적인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무대 위에서 관객석에서 한마디 딱 하자면 사랑합니다. 아빠 엄마 사랑해요. 울지 말고요. 사랑합니다. 태영이 윤기 형 승진이 형 정국이 남준이 형 구석이 형 우리 멤버들한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. 울지 말고요. 방탈 AZIZ bé 한글자막 by 한효정